MBN 나는 자영이다. 이승윤입니다. 유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부쩍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장작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도끼가 직접 만드셨나봐요. 도끼 다루고. 다시 도끼가 부러지고. 도끼가 부러지고. 고쳐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는 자연인. 큼지막한 돌덩이를 줍더니 장작에 내리칩니다. 도끼는 안 쓰시고. 도끼는 안 쓰시고. 도끼는 안 쓰시고. 도끼는 안 쓰시고. 정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삶. 아니 야생 그대로의 삶입니다. 오늘 이 나무 다 해적 가져가실 건가요? 이 정도 떼야 돼요. 자연인은 특이하게도 장작을 쌓아두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 뗄 장작을 구하는데요. 매일 산에 올라 죽은 나무가 다른 나무까지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나무를 하다 말고 계곡에 팔을 담그고 계시네요. 자윤이는 물고기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다친 곳 치료도 받고 오늘 뗄 장작도 넉넉히 얻어서 하산합니다. 손님들 왔으니 따뜻하게 지내라고 장작을 넣어둡니다. 통나무를 그대로 넣어두는 모습도 역시 이도사님 다우시네요. 따끈하게 데워졌을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자연인이 17년째 생활해온 보금자리인데 신기한 것은 천정이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같은 장소를 막 여러 번 다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 다른 것 같은데 자연인은 이 산에 들어온 이유로 세계 곳곳에 명산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17년 전 모든 것을 이룬 후 찾아온 변화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또 이건 부르주아예요. 뭐? 부르주아라고요,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대행기 타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그래가 나는 게 부르주아고 우리는 품파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걸어서 히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능력도 가는 거라. 가진다니까. 또 곳곳에는 산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그럼 산에 들어와서 그리죠. 시간이 많아가지고. 원래 그림에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그림도 지금 다 그리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린 실례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나 누구나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쉽게 그릴 수는 없지.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장소도 안 되고. 그리고 그릴 필요성도 못 느끼잖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내가 행복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단 몇 마디로 그의 인생 전체를 간추려 설명한 셈이네요. 그분이 혼자 외길로 돌아다니셨던 많은 히말라야라든가 많은 산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가슴 속에 큰 기둥의 철학은 스스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구나. 달리 보였죠. 미안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본 것에 대해서. 아, 제삼짜리 여기에 해주시는 거예요? 저 또 아름 먹이잖아. 아아. 그 아름 먹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덮을 필요도 없어, 뜨거워서. 아, 그래요? 어. 자. 뜨뜻했어, 뭐. 아니. 도사님. 어? 제가 여태까지 자연인 촬영하면서요. 일회 좋은 데는 처음이에요. 일회 좋은 데는 처음이에요. 호텔이죠, 완전 호텔. 완전 호텔이에요, 지금. 따뜻한 구둘장이 있습니까? 잡시다. 내일을 위해서. 신불선 자락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시각, 잠에서 깬 자연인. 세수도 하고. 네. 모욕도 하고. 아, 여기서요? 옹달시에. 여기 들어가면 딱 맞거든. 물이 고여 있으면 좀 물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고인물 끝에도 밑에가 자갈이기 때문에 계속 배수가 돼. 아. 계속 빠져버려. 그리고 세수 후에는 역시 최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 모습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 최저 덕분에 체력만큼은 20대라고 자부하십니다. 안녕! 잘 잤쓰요! 잘 잤쓰요! 잘 잤쓰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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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택 씨는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 손 내라! 손 내라! 손 내라! 손 내라! 자! 아이고야! 이거는 그 돈을 닦여요? 닦이지! 닦을 게 없는데 이게 제 거잖아요, 바스! 아, 바스! 바스! 돌 말랐네! 이걸로 깨끗하게 이야, 이거 아침부터 거울 닦으니까 상쾌하네 뭐, 어쩜 뭐, 슬픔이 아닌데 살살하라면서요 아니, 그냥 가만 보니까 근데 제가 만난 자연인 분들은 그동안 거울을 보시지 않은 분들인데 아니, 외모가 깔끔하시지도 않으신데 거울을 다 보세요? 나름 거울 보시고 나름 가꾸신 거였었어요? 어떻게까지? 아니, 난 아티스트다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티스트는 항상 자기 얼굴에 책임을 줘야 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관리를, 그러니까 하신 거냐고요 경청 씨도 마찬가지 아, 참, 경청 씨도 아니, 경청 씨도 아니, 경청 씨가 누구예요, 도대체?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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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